오 근데 반지 예쁘다. 나 줄 수 있어? 아 그러면 딜을, 반지를 너한테 줬어. 넌 나한테 뭘 줄 수 있어? 뭐, 뭐 하고 싶은데? 아이고 이들어. 아이고 이들어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자 오프닝. 다음, 다음. 같이 가즈. 손 손 손 손. 그럼 빨리 손해. 빨리 손해. 자 안녕하세요. 뭐, 뭐 하고 싶은데? EBS 교육방송이야? 아 근데 우리 내가 몰랐는데 부산도 그렇고 우리 야방한 거 있잖아. 너무 추억인 거야. 아 그래 재밌었으니까. 너무 추억인 거야 나한테는. 감동적이지 마치. 어? 차가. 근데 우리 냄대가 솔직히 다 다르더라. 색깔이 다 달라. 너무 달라. 그래서 뭔가 좀 병맛재미가 있어. 분명하고 말해줘? 4명 중에 정상이 아무도 없어. 그나가 내가 제일 정상이 온 거야. 착각하지 마. 분명하다가 경찰 아저씨는 우리 고성아 쌤인지 알면 어떡하지? 그러면 이제 민증 가야죠. 야. 그러면 가린이 마흔살인 거 들통나겠는데 민증 가겠냐? 가린이 앞에서 민증 얘기하지 말라고. 진짜 알 수 있어. 근데 멀리서 보면은 어 뭐야. 전에 교육비 술 먹는데 이럴 수 있어. 근데 가까이 오고 어 저기요 하다가 바카를 얼굴 보고 아. 아. 멈춥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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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돌아가시지. 나 우리랑 술 많이 안 마셔줘. 난 방송하니 안 먹어. 술은 많이 먹거든. 왜 그래? 난 방송한팀 안 먹어. 방송 키고. 아 방송 키고. 왜 나한테 그런 거야. 안 돼. 화낸 게 말투야 하느냐. 다 먹어야 되지 않았냐? 나 적게 안 돼. 왜 그럼요? 난 니말도 저기 했잖아. 그러니까 얘랑 나랑 말투가 좀 알죠 여러분.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되게 틱틱거리는 말투야 더. 난 상스러워. 너만. 난 상스럽진 않아. 아 또 왜 싸워. 아니 이게 대화야. 아 그래? 얘네 이렇게 쉴 때 오늘. 나.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. 넌 아니야. 오오. 하하. 반전. 반전이야. 여름이. 존나 완전. 아하하하. 아하. 야 기립친 거야. 아휴. 나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. 누구야 이제? 누구예요? 워터. 아 웃어줘.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? 오늘 내 워터가 뭐야? 마가린. 아가린입니까? 아아아아. 이전 급들이 배우고 있어. 한 번 인안이랑 비슷한 데려가면 쳐봤어. 생각나서. 어떤 기분인지 알겠지? 거울 치료. 알겠지? 거울 치료야. 예희님. 하지마. 나 수리 알았잖아 봤지? 팝류가 낫겠다고. 팝류. 아 근데 진짜 배고팠나 보다. 아 근데 배고플면 하지. 근데 맛있지 않아? 맞아 맞아 맞아. 여기 키즈 시켓 여러분들. 쫄리면 쫄릴수록 맛있어요. 그래도 다섯이가 좀 더 심하지 않냐? 어? 다섯이가 쫄려 먹잖아 오빠. 어 나 잘해. 사골 사골. 야 근데 가을 아니지 궁금한 게 아린이는 약간 친해지면 원래 좀 막대 아니야? 내가 말해준 거는 오히려 안 친한 사람한테 더 사람 좋은 척을 해. 자기의 모습을 더 안 보여줘. 아 아린이 그러더라. 더 멱치고. 더 멱치고 더 사람 좋은 척을 해. 오고고고 너무 예쁘다. 오고고 어떻게 그래? 가자마자 어우 저X이야. 인호야. 진짜 보내. 진짜 얘들아 싫어해. 진짜 싫어해 진짜 싫어. 야 저 짝짝한 적 없고요. 믿었던 일이야 얘들아. 아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. 진짜 그랬어. 야 지랄하지마. 내가 뭐라 했냐면 왔어.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. 내신다. 케이크가 데리고 왔어. 저번에 우리 서로 토론 대회 뵙고 나더라. 서로 또 자기 마음이 왔다고. 아 가리나 나랑? 어 토론 뵙고. 야 뭘 토론 뵙고는데? 바까리닌 여러분들. 방송 끄덕 술을 먹잖아요. 진짜로. 지금 그 XX인데 뵙고. 막 인생에 대해서 총 넘어라. 야 이 방송에서는 내가 막. 야 가리나 가리나 해도 아무 말 안 하잖아. 방송 꺼지자고 가자. 자기가 되게 높은 사람이야. 대선배. 인호야. 너 요즘에 잘 나가는데. 야 인호야. 그러면 안 돼. 너 금방 언제. 집 잘해야 된다니까. 나는 그래도. 오랜만에 방송 끄고 애들끼리. 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. 인생에 대한 설계를 계속 해. 야 너 그렇게 들으면 안 돼. 그거는 그렇다는 거 아니고. 쭈꾸면 뭐하니? 쭈꾸면 옆에서 케어 안 하고 뭐하는 거야? 그걸로. 아 진짜 계속 그래. 그러면서 이제 내 얘기가 끝나잖아.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야. 가을아. 너는. 진짜 잔소리 대화한 건데. 야 잔소리가 아니고 잘 되라고 하는 거지. 아 근데 아재 형이. 좋게 말하면 애죠. 울 거야. 나쁘게 말하면. 콘대집 뭐라. 아 니도 근데 콘대 같은 거 겁나 있거든. 응? 여러분 아니라고. 끄덕이. 내가 쭈꾸대 같은 거 몰라 있거든. 나 뭐 정도까지는 안 해. 누가 더 뭐. 나는 짧고 굵어. 정들고 있어 이러다가. 나는 이난이한테 야 이거야. 이난이한테. 나한테 너 혼자서. 내가 니한테 무슨. 그래서 이러다가 정드는 게. 원래 찍찍찍 뜨다가 정드는 게. 야 니게 잘 봐봐. 가까린이. 어. 왠지 양생이처럼 비교 시비를 건다니까. 그게 매력이야. 야 나 옆에서. 아니 여러분. 근데 딸딸한 거 나한테. 야 봐라. 얘는 이게 문제냐. 내가 보통 이러면은. 괜찮아 이렇게 달래주잖아. 아 미안해 미안해. 너무 괜찮아. 아 미안해. 사실은 진짜 너무 괜찮아. 네. 드립식. 너무 괜찮아. 아 그래. 인정뿐니까. 사랑합니다. 근데 가은이 진짜 잘 먹는다. 가은이 보기 좋아. 나 먹는 거 진짜 좋아해. 먹는 게 또 진심이 들었네. 근데 가을이 좀 잘 먹어야 돼요. 너무 말랐어. 야 가은이는 근데 진짜. 안 마른 데가 많잖아. 아. 이들같이 얼굴만 해. 볼 사람이 없자녀. 내가 보자녀. 나도 보고 싶자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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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 죄송해요. 제가 성적은 사람 아닌데. 얘만 보면 자꾸 톤이 올라가요.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? 누가 덮어 주인 중에? 발이 덮어. 아니 근데 이거는. 좀 모양이 달라. 여기가 제일 아니야. 발이가 톤이 커. 언니는 앞으로 큰데. 내가 옆으로 큰데. 아 그럼 누나는 이제 발칸 보고. 가을이는 이제 그냥. 아주카포 이런 느낌이야. 아 그런 느낌이야. 난 가슴 큰 거 안 좋아해. 오빠는 엉덩이야? 아니 나는 몸매 안 보잖아. 난 진짜 성격 인성. 그리고 대화 코드. 제일 중요해. 제일 중요해. 야 너는 진짜 구라를 진짜. 아트적으로 쳐. 야 막말로 못 능히고. 얼카게 진짜 좋아. 몸매도 진짜 별로야. 이거 좋아? 안 좋지? 지랄하지마. 지랄? 지금 내 이상형을 지랄로 변화한 거야? 아니 왜 방송을 거짓말로 해.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이쁜애 좋아했으면. 다 사귀었지. 멋있지? 진짜 잘 챙기더라고. 알았어. 아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. 왜왜왜. 근데 나는. 다린아. 나한테 한마디 할게. 나는 기적치라는 걸 안 좋아하거든?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? 그정말로? 이노야. 인호야. 인호야. 알았어요. 안 할게. 아니 좋게 말할 수 있잖아. 너 그때 사주볼 때 뭐라 못 들었냐? 사주 아신 거냐한테. 이렇게 말해 말투비도 몰라. 아니 근데. 뭐라고? 후사를 반경해줄 수 있습니까? 센스가 없어 말하는 게. 인호야. 후사 왜 바꿔서 그 전깨도 안 돼. 이렇게 말하면 기분 안 나쁘잖아. 언제 그런 거냐. 근데 둘이 대화하는 거 듣고 있잖아? 개 웃겨. 아니 근데 인호는 다 받아도 나만 안 받아도. 나 좋아하냐? 네가 하나 좋아하겠지. 이게. 진짜 왜 저러냐. 아니. 저기. 사진 찍어달라고. 소녀들 소녀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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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인하님 팬. 어? 비룸스튜디오 찍고 왔어요. 오. 와. 반쪽으로 박가린 팬이었어. 아 내 팬이야? 아 비룸스튜디오 찍고 왔어요. 저희 두 번 찍었어요. 고마워요. 아 진짜 안 봤습니다. 언니 이거 봐요. 저희 두 번 찍었어요. 얘가. 너네가 지 팬이라고. 맞아요. 근데 제가 너무 팬이었는데. 그거 언니 찍어준 거야. 아 네네네. 아 네. 감사합니다. 오빠 전화 오빠 찍어주면 안 돼? 어? 그거. 왜요? 박가린이랑 평생 먹고 잘 살아요. 아하하하하하. 와 씨 기집애들. 박가린이랑 가락하네. 나 보니까 얘네들 내 팬이었어. 근데 나 때문에 박가린 알게 된 거야. 어떻게 알게 했어. 오빠 저 한 번만 찍은지 왜 안돼요? 형님. 한 번만요. 나야 박가린이야. 저 오빠 진짜 팬이에요. 맞아? 나야 박가린이야. 이 사람 고민한다고? 아니 오빤네. 저 진짜 말이 안 나왔어요.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우와 이거 대박이야. 너무 좋아. 침물도 잘생겼어? 훨씬 잘생겼죠? 얼굴이 진단하다. 아 진짜 얼굴이 진단하다. 아. 아 진짜 얼굴이 진단하다. 아 진짜. 아 진짜. 근데 침물도 너무 귀여워. 아니 근데 동작하는 게 아니라. 아 근데 진짜 오늘. 너무 행복했어요. 아니 니나나. 내가 한마디 얘기할게. 난 이벤티키야. 난 이벤티키 마음을 알아. 이젠 분 하고 싶어서 오디오를 채우려고 하는데. 너가 지금 오늘 행복했어요. 저거 일곱번 째고 있어. 아 맞어. 저는 근데. 이제 그게 있어요. 형이랑 누나랑 가을이랑 함께 항상. 있을 때마다 행복해. 다른 때는 안 행복해? 다른 때는 그냥 우울해 죽어요. 어 우울해? 다른 때 방송할 땐 그냥 그래? 슬프죠. 응. 근데 이제. 형이랑 누나랑 가을이랑 있을 때는. 진짜 세상 즐겁고 행복하고. 아 우리 교복도 입어서 이런 얘기입니다. 나는 학창시 할 때 이런 사람이었다. 솔직하게. 어. 어. 솔직하게. 나는 유년시절 학창시절 때. 네. 난 진짜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어. 난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. 축구하고. 친구 좋아하고. 노는 거 좋아하고. 여자.. 를 안 좋아했어. 왠지 알아? 아 맞아맞아. 나 진짜 뚱뚱했어. 근데 오빠 진짜 극재형도 복권이네. 뭐 복권까지야 근데. 아 미안해요 여러분. 아니 나는 둘이. 아무튼 저는. 예. 유년시절 약간 좀 그랬지만. 자 다음 가린이. 난 가린이 유년시절 제일 궁금해. 어 나는. 이 얼굴이 아니었을 거 아니야? 아니. 예술도 말하잖아. 유년시절. 실수 이 얼굴이 아니라서. 예쁜 애들 겁나 싫어했어. 아 진짜. 아니 왜냐면 내가. 눈 빼고 다 괜찮았거든. 신도 얼굴이 괜찮잖아. 맞지? 얼굴도 잡고. 신도 하얗고. 머리도 길고. 제가 무효기했거든요. 그랬었는데. 왜? 왜 그래도 나한테. 몸매는 어릴 때부터 진짜 비율이 좋아서. 사실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. 엄마 아빠가. 공고나 여산 갈 수 없다. 그래서. 예술. 고등학교. 예술 대학교를 보내려고. 무용을 시켰지. 한국무용 하다가. 그래서 서울에 오게 됐지. 내가 알기로는 가린이. 되게 좋은 대학교였다니까. 아 맞아 맞아. 당국대학교. 얘 되게. 당국대 출신이에요. 당국대학교 무용가인데. 초록했어요. 거의 죽죠. 오케이 가을이. 나는. 일진도 아니고. 찐따도 아니고. 중간. 지금 같네. 어 지금 같아. 중간. 중간에서 그냥. 거울 보는 거 좋아하고. 평범한 학생이었어? 평범한 학생이었어? 어 이난이 어떤 학생이었어? 저는.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했어요. 아. 아 근데. 무서우니까. 이 형이 아니라. 이 형이 아니라. 아니 그 기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. 정비소에서 일을 했어. 오. 학교를 안 나가고. 공부를 안 하고? 어. 지금 똑같네. 박수 안 키고 노는 거. 난 팍. 세 살 못 흘려서. 아니 아니. 그럼 오토바이를 처음에 언제 탔어? 중3 생일 지나고. 몇 살고. 해가지고. 막 타다가. 너무 좋아해가지고. 동네에 막. 오토바이 센터 있잖아요. 이거. 가가지고. 아침에 열 명 그냥. 돈 안 받고 청소하고.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자동차 가로 넘어갔어. 아 그래. 어. 나 고졸인데. 근데 저는. 고졸이 부끄럽지 않아요.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고졸이 자존심. 고졸은. 잘 됐지 않녀. 그냥 뭐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공부가 다가 아닌 건 맞는 거 같아요. 맞아. 공부가 잘 맞는 사람도 있겠죠. 그러나 BUT. BUT.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. 앞머리 중에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. 제가 앞머리가 많은데. 제가 시스루. 시스루오백을 했어요. 시스루오백. 고졸아 내가 소심하지 마. 진정해. 염통머리. 아 인환이가 잘생긴 건 사실이야. 나 좋아해? 아니. 아 진짜. 절대 아니지 나. 난 절대 아니고. 하지마. 알겠어 안 할게. 아 왜 이래. 절대 영원히 할 일 없어. 아 그래? 영원히. 근데 오늘. 오늘 진짜 좋아요. 여덟 번째. 인환이 멘트도 맞춰볼까요? 이제 좀 있으면 무슨 얘기한 줄 알아? 인환이. 아 형님 오늘. 명절 같고. 아 가족 같고. 명절에. 행복하자고 우리. 알았지 인환아? 우리가 제일 좋지? 너무 좋죠. 인환아. 건강만 해. 아니 진짜 인환아. 왜 자꾸 우리만 만나면 술 안 먹어? 아니 존나 먹고 자 뭔 소리야. 내가 둘이 성격 존나 안 맞아. 술이 안 맞는다니까. 내가 말했잖아 항상. 앵극 때 앵극이에요. 근데 그 맞춰가는 거라 했어요? 아니야. 맞춰갈 수도 없어. 맞춰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. 야. 솔직히 말해서. 껄붐 찍고 이런 공부 누가 잘 많이 해? 생신 대신으로. 다 아니까. 성격이야 어쩔 수 없어. 성격이야. 생색과 잔치가 제 취미에요. 근데 누나 원래. 티를 내야 하는 게 좋다고 했어. 아 근데 인환은 티를 안 내. 오빠는 약간 생색 내는 걸 싫어하는 살이고. 어 나 싫어해. 근데 생색 내는 걸로 인해서. 이게 보통 느끼는 성격이야. 당연한 걸. 인환아 이거 왜 했어? 아 그냥 됐어. 너네 이렇게 하고 난 아니면. 생색을 안 내. 나는 생색을 내야지 사람이 알아서. 나 생색을 내. 난 약간 성격이. 생색 될 거면. 하시마 약간 인속격. 아 근데. 근데 안 맞다니까 인마. 알았어. 재밌잖아 언니. 난 재밌어. 어 근데 반지 예쁘다. 나 줄 수 있어? 아 그러면은. 딜을 먼저. 반지를 너한테 줬어. 반지를 너한테 줬어. 넌 나한테 뭘 줄 수 있어? 너 뭐 갖고 싶은데? 그냥 뭘 줄 수 있냐고. 멀리. 남부르 길이냐? 저기요. 그 정도 사이즈 안 나와요. 야 고증권 누구야? 가을이는 뭐 갖고 싶어? 내가 노력해볼게. 너 빼고 다. 근데 좀 무서운 거 뭔 줄 알아? 어? 내가 좀. 계속 날 들이대잖아? 그 미친 듯이 들이대면. 만난 경우가 있어. 진짜 불량 갑작해서 생겼는데 만났어. 진짜로 못생겼는데. 만났다고? 어. 왜냐면 오래 만났어. 얘네 계속 들이대 만나. 어? 진짜로. 아 나 20번 들이대서 저한테. 20번. 연락을 씹어서 계속. 근데 진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머지 없다고. 약간 이런 거라. 이난아. 내 전 남친 미안. 반응도 있다. 너 남친 아니잖아. 아 씨. 완전 좋겠다.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. 일단 각자 개인 방송에서 볼게요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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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